발견 개상아 저 친구와요 개상아 한 번 따 보고싶돼요 쫙고 안돼요? 따 봐라 봐 따 봐라 한 번 따 볼게요 한번 풀어봐 이거 죽었지? 풀어봐 개상아 삼았다 따 봐 맞나 개상아 굵간다며 왔잖아 개상아 뒤로 돌려봐 자 완성해봤다 이거 작아 놓아야 콜 가딱 갑니다 보이시죠? 개상아 하나 따라갑니다 요정씨가 저걸 참 좋아한대요 따라갑니다 나무를 불어 나무 썩어쓰 나무불어 썩어쓰 힘 힘 힘 힘 됐어 힘 벗겼다 그러고 하하하하 잘합니다 잘 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했고 잠시만요 잘 부탁합니다